청포도 제작 다행히 속에 가는 동안 저희도 우리 부회장님 아기 건강하게 잘 놨고 우리 마이 누나 좋은 일 있으시고 참새 좋은 일 있고 우리 호랭이가 편의점 잘되고 민정이 이제 이 사람 눈등이 안맞고 잘살고 나라기에 선물하니까 곧 망하니까 어? 이 선물을 가라켜야되고 아 추워 혹시 올라가면 도울같이 봐봐 반팔기 좀 갖고 왔다 반팔기 좀 갖고 왔다 반팔 이런게 뭐 강골해라 강골 야이 봐라 임마 단풍 봐라 단풍 아다 이쁘다 단풍 봐라 단풍 임마 이사장의 마음 같다 이사장의 마음 너무~~ 고 transferring 네 Richards 졸용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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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 똥냄새나는 저 썩은냄새나는 저거를 만지면 어 완전 똥중의 똥인데 저걸 또 치앗을 까서 먹어줬잖아 아 딱 또 구름이 빠지다 아 쓰겊어 쓰겊어 원래 이런거 뭐 기계가 하고 트르르르르 치면 다 떨어지는데 열매가 저거 외국인가 보니까 기계가 트르르르 치니까 그냥 열매는 쓱 떨어지고 어우 이쁘다 아 산에 갔다 오지 추울수도 있겠다 추우면 반팎에 입어야지 일부러 트리링북도 좀에 뜨신거 입고 났는데 혹시 몰라서 야 밥 다 먹겠는데 어? 밥 계속 먹겠다 가빈 주진 바람사 갑바위 입구 관생보살 관생보살 야 근데 스님한테 108배 할 때 마음속으로 관생보살 외쳐야되나 뭐라 외쳐야되나 야 그거를 모른다 내가 민정이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지 민정아 빨리 그 인터넷 쳐봐라 마음속으로 관생보살 하면 되는지 아마 뭐 마음속으로 관생보살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관생보살 맞나 관생보살 근데 관생보살이 무슨 뜻이야 가을 타냐고 가을이 뭔데 가을을 왜 타노 고수노보도가 와 이쁘다 바이 가을 타냐고 워 가을을 타냐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